학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열린 어린이집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. 열린 어린이집은 투명 창문 등을 이용해 공간을 트고 보육 프로그램, 참관 행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는 국공립 36곳, 민간 138곳, 가정어린이집 45곳 등 모두 230곳이 선정됐습니다. 대구시는 오는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집 1323곳 가운데 20% 이상이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자세한 열린 어린이집 정보는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